안녕하세요 옥선생입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고에 대해서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중저 중중 했잖아요 중저는 뭐였냐면 저 파란색깃대로 이렇게 당기는 거 굉장히 낮은 샷 그리고 중중은 똑같이 보고 돌지만 도는 거 근데 중고는 어디냐면 목 또는 귀 또는 머리 끝 굉장히 누워서 친다는 느낌이에요 중 중앙에 비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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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지금 굉장히 과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공이 좀 원심력에 의해서 펴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과하게 하십시오. 과하게. 저 지금 불러요. 나오라고 가보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